오늘 저희가 온 곳은 페르펙스에 있는 코스코입니다. 안녕하세요. 30분 전에 핸드폰을 주문했어요. 죄송해요? 7.31분이요? 아니요. 핸드폰을 주문했어요. 무슨 이름은? 순? 순? half and half? 7.31분이요? 네. 감사합니다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에 가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. 그런가? 차에서 먹어도 되긴 하지. 그러면 이것저것 좀 챙겨서 가야 될까요? 그래요. 물가가 많이 올라서 코스코에 다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. 좀 뭔가... 조금이라도 싸게? 네.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생각이 오는 것 같아요. 맞는 말이야. 정신없어. 정신없어. 이런 데서 앉아도 문제예요. 여기 앉아서 먹어도 눈치 보일 것 같아요. 오, 맞아, 맞아, 맞아요. 어떤 아저씨 지금 아줌마 먹고 있는데 앞에 앉아서 기다렸거든. 저희는 정말 사람 많은 데는 딱 질색이잖아요. 땡큐. Could I get some plates, please, too? Thank you very much. 잘 먹겠습니다. 어, 여기서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아, 맞다. 우리 쟁반 있어. 우리 쟁반 있어. 차량용 급식 쟁반. 저희는 차에서 굉장히 많이 뭘 먹어서 이런 거 다 준비해놨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나 너무 배고프다 뭔가. 역시 미국 맛. 난 코스카 쪽은 맛있더라. 지금 코스카에 사람이 장난 없이 많아요. 너무 많아. 웬만하면 그냥 앉아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장 보러 다른 지점에 갈까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. 거기 갈까? 상틀리 정도 가자. 거기 가자 가자 가자. 이거 푸. 뭔가 적당히 중간에 잘 섞여있는 애로 골랐어요. 굿굿. 나 두 개 먹을 건데? 응. 두 개는 국룰이지. 너무 맛있어? 응, 맛있어. 많이 싸졌다. 네. 와, 햇빛 왜 이렇게 쐬? 어. 순간적으로 나 선글라스 안 끼고 있는 줄 알았잖아. 기름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겠다는. 나쁘지 않네요. 네. 다른 지점으로 오긴 했는데 여기도 사람이 많네요. 그러니까요. 그래도 안에 들어오니까 좀 괜찮네요, 사람들이. 사람 없는 거 같아, 이 정도면. 네, 이 정도면 거의 평화롭죠, 이 정도면. 이거 괜찮은 거 같아. 스몰로 두 개 사야 되겠지. 오빠 두 개. 오케이. 오케이. 14달러 99센트요. 그리고 오늘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. 그러네. 그리고 오빠 재질 보세요. 조금 시원하고 잘 안 구겨질 거 같아. 그리고 오빠 이거 보세요. 딱 허리 잡아주고 긴팔. 오. 켈린 씨가 원하는 거네요? 16달러 99센트. 이거 있으면 좋을 거 같지? 네네. 근데 나 긴팔은 있거든, 오빠. 비슷한 거? 근데 내가 이런 거 항상 원했잖아, 오빠. 맞아요. 이거 살래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안 입어봐도 돼. 입어보세요. 지금 입어보기 편한데. 네. 이거는 13달러 99센트. 오. 이뻐? 어. 뒤돌아보세요. 이뻔데? 여기까지 딱 가리고. 맞아요? 엑스 스몰 안 입어봐도 돼요? 어. 내 느낌이 와. 여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. 오케이. 신난다. 다른 색깔 싫어요. 네. 로블록스 화이팅! 로블록스 화이팅! 로블록스 화이팅! 저희 주식이 있거든요. 갑자기 주식 커밍아웃 해버렸어. 그 오빠 이거 건 세이프야, 건 세이프. 건 세이프. 총 같은 거. 다른 거 넣을 수도 있네. 저희 집에 있는 비셀 청소기예요. 근데 카펫 같은 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물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. 어! 스티.. 오빠 스티머 스티머. 스티머다. 스티머다. 스티머열. 살까 고민했었던. 50달러. 혼외하면 유명한 브랜드 아니야 그래도 여기? 이거 하나 사볼까? 사보고 싶어? 한번 사볼까요? 네 한번 사봅시다 우리. 필요는 하거든 오빠 우리 진짜. 이게 저희 회사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. 위에 뭔가 했더니 저런 거였구나. 근데 여기에서는 커피 할 수도 있고 맥주 할 수도 있고. 400달러네. 맥주 하라고 되어 있네. 근데 이제 커피도 할 수 있고. 콜드브루 커피 같은 거.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어! 닌자 세일한다. 어? 이렇게 싸다고? 우리 거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랑? 우리 거는 똑같은 거 같아요. 네. 나은 이거 좋아. 좋아요 좋아요. 런치쿨러 빡세다. 어? 13달러. 어 무거워 오빠 이거 진짜 무거워. 아 쿨러니까. 아 이런 팩이 있네요 안에 아이스 월이. 그걸 꺼내다가 냉동을 시켰다가 넣는 거 같아요. 네. 가져갈 때. 너무 무거워서 손이 아프다. 요즘 여름 때니까 이런 것도 파는구나. 풀 같은 데 들고 들어가지고 뜨는 거. 이쁘다. 돗자리 같은 거. 25달러에요. 다른 아이디어 상품인데요. 보통 돗자리 하면 되게 후줄근하고 조금 없어 보이는데 이건 되게 있어 보이네요. 그러니까요. 이쁜 거 같아요. 어 그때 사기로 했던 거잖아요 저거. 맞아요. 삽시다 삽시다 오늘은. 진짜로요? 어 오늘 삽시다. 어 편해. 우리 집 것보다 편한 거 같아. 이게 이씨가 좋네. 머리 받침. 근데 이것도 불편해. 팔걸이가 없어. 우리 거는 팔걸이 있잖아요. 아 맞다 맞다. 이래서 조금. 좀 불편해. 이건 진짜 좋다. 아무튼. 이거 하나 사기. 오케이.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. 그렇지? 그때 우리. 뭐 놓을 데가 없어.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. 플라스틱 컨테이너 들고 간 거 그냥 거기 위에다 올렸잖아요. 맞아. 조금 불편했잖아. 그쵸. 난 이거 마음에 들어. 오케이. 코스코에서 이걸 파네요. 오. 레고. 싸다. 그러니까 40달러밖에 안 해. 오. 멋있다. 사고 싶어요? 아니요. 꼬마 캘 편이면 이거 진짜 사고 싶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미 꼬마가 아니라 어른이 돼버렸어. 오. 1000불. 1000달러. 오. 나 이제 이거 있으면 진짜 나 살 뺄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게 없어서 살을 못 뺐네. 그랬던 거야? 응. 3달러면. 응. 빡친데. 오빠는 되게 이렇게 간호하네. 뭔가. 말이 없어. 받아주지도 않네. 네. 이거 스티머 안 사야 되겠어. 왜요? 너무 비싼 것 같아. 50불이었는데? 저는 다리미로 할래. 돈 너무 많이 쓴 것 같아. 알겠어. 그럼 지금 갖다 놓고 올까? 그냥 아예? 응. 미안해. 왜 미안해? 너무 비싼 것 같아. 괜찮아 괜찮아. 다음에 사자. 응. 더 알아보고 와서 사자. 응. 다음번. 왜냐면 이거는 2년 동안 원했던 거고. 응. 이거는 회사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거고. 저거는 우리 둘을 위한 거잖아. 그래도 사도 되는데. 네. 저 스티머도 우리 둘을 위한 건데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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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회사랑 관련된 건데. 근데. 왜.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요.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. 다리미가 있으니까. 맞아 맞아. 그게 포인트였어. 일단은. $4.50에. 방울토마토를. 사겠습니다. 이건 H마트에서 한 게 낫죠? 아니 이거 사도 되는데 여기서. 그때 오빠가 별로라고 했던 게 여기에. 올리브유랑 호박이랑 같이 있는. 맞아.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는데. 같이 있는 거라서 별로라고 했죠. 패스. 파인애플 하나 살까? 오랜만에 파인애플 먹어볼 거예요? 파인애플 잘 먹잖아. 조심해요. 그래서 가시 안 박히게. 아 네. 집에 가자마자 빨리 구워야 되겠다. 빨리 잘라. 바로 자르자 우리. 네. 포도 진짜 비싸. 우와. 피그다 피그. 오빠 나 피그 먹을래. 오케이. 제발. 피그. 제가 피그 킬러거든요. 그쵸? 네. 무화과. 아. 799. 네. 저희는 이거 하나. 아저씨 한 5개 샀는데. 최애 샐러드인가 본데. 쓱 답네. 어. 우리 이번에 먹었던 거. 이거 맛있더란데 나는? 네. 이거 하나씩 살게요. 네. 이런 거 하나 있으니까. 도시락 싸기가 편하더라고요. 체리 맛있던데. 한 번 더 먹을까요? 한 번 더 먹을까? 네네. 네. 오. 나쁘지 않은데. 오늘 수업들은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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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? 체리 있으니까. 너무 많이 사지 말라. 동그란 개통은 하나만. 요거 있네. 머슬 이거 들어왔네. 어? 들어왔네요. 이거 우리 한 번 먹어볼까? 이거? 그러니까. 이거 우리 되게 좋아. 드렁큰. 드렁큰 머슬. 그러니까. 이거 한 번 먹어보자. 한 번 먹어보자 이거. 10달러. 오케이. 오빠 내가 스티머 안 샀잖아요. 네. 스티머 안 샀죠? 그래서 뭔가 이런 거 사는 게 덜 부담스러워요. 얼려놔도 되나 이런 거? 어. 얼려놔도 될 것 같아요 저는. 그래. 그럼 우리 터키. 터키 이거 하나 사자. 네. 어. 여기 있다. 오. 우리의 최애. 너무 맛있어 진짜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이게 화장실을 잘 못 가시는 분들한테 직장입니다. 우유. 아이고. 우리는 워낙 우유를 빨리 먹어서 솔직히 아무 거나 사도 되지만 그래도. 아코버 16. 괜찮은 거 같은데. 그리고bras. 한 번 pull. 우유. 결국엔... 대신. 넘 디지털. 굴리. 넘나. 용가리 치킨인데 한국에서는. 끌어. 트림프트 살게요. 15달러 49. 저희들의 주식입니다. 제가 새우킬러거든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저희는 이것밖에 안 먹어요. 맛있어요. 속이 알차. 깜짝 놀랐어요, 처음에 우리. 맞아, 너무 맛있어서.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역시 코스트코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. 비린 맛도 하나도 없고 진짜 맛있어. 완전 맛있어. 저희가 이것저것 다른 커피들 많이 먹어봤는데 저희는 여기 피치커피. 메이저 디킨슨스 글랜드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다크로스트로. 여기서 더 사는 건 진짜 충동 구매예요. 진짜 맛있어. 5, 49. 물과 콥이 있는 거 맞나요? 정말. 네. 아, 콥이 없는 거 맞나요? 4, 49. 와우. 끝. 오늘 진짜 돈 많이 나왔다. 오늘 진짜 맛있었다. 집에 가야 되겠는데? 살 것 같아요? 감사합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